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김진경 불사조리소치 본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먼저 이노와이어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 개선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IT 기업으로까지 매출처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를 전인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5G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스몰셀 사업 역시나 고성장의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의 경우는 28GHz 투자 이슈를 인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건물 내에서도 주파수 특성상 스몰셀에 대한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서 이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 호조세가 지속이 됐었고 또 원화 가치 자체가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환차액이 발생하면서 순이익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워낙에 산업 자체가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 산업 자체가 진화가 될수록 오히려 동사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종목은 CJ, CGV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바타 흥행에 힘을 입으면서 실적 반등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중국에서도 이 아바타2가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기준으로 연속 흡사 행진 가능성도 역시나 기대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점점 외출이라든지 또 규제들이 풀어나고 있기 때문에 극장을 찾는 관객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당국이 이 코로나19 규제를 완화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에는 중국 극장 영업률이 한 35% 정도, 그리고 이달의 경우는 67%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터키 시장 성적적 신화 연속 흡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이라든지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올해 3분기 영업이 또 흑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 콘텐츠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